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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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제 담양이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 기세를 좀 몰아야 되거든 이 아빠가 준비한 게임이 엄청 엄청 많아요 우리 자식들은 이구동성 게임이라고 아나? 간단한거야 예를 들어서 뭐 파랑 빨강 하나 둘 셋 빨강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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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연습 게임인지 몰랐어 좋아 그러면은 국물로부터 가자고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아니 얘야 개가리가 빨은 년이 진짜 아니 여자친구 코가 아무리 커도 멍청한 년은 둘 수 없다 우리집에 멍청한 년 하나 때문에 꼬들반 진밥 하나 둘 셋 진밥 와나나 코는 작다 크다 하나 둘 셋 크다 아버님 이건 자랑스러워 우리집안은 그게 그건데 가본데 왕코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팔구 칠십 십팔 팔팔구 팔팔구 팔팔팔 양념 후라이드 하나 둘 셋 후라이드 반대기 시켜주면 찍어먹으면 되니까 반반 반반 난 자기가 양념할 줄 알고 내가 후라이드 반반 나도 먹으면 되지 똥 오줌 하나 둘 셋 뭐해 다시 다시 똥 오줌 하나 둘 셋 오줌 오줌 니 취향이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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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 똥은 똥 아닌 넌 뭐야 똥 둘 다 오케이 용언 없던 걸로 하자 너무 더러워 하지만 우리 아들 취향은 오줌인걸로 아이씨 귀맨팔 정지찬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니 대답을 못해 그럼 다음 박스 섹스 하나 둘 셋 섹스 어허헣 박스 박스 뭐 얻었어 우리가 고양이도 아닌데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스보다 섹스 자 마지막 질문 담양 단장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화해의 결실이 무엇인지 아니? 잘못을 다시 리버스 돌리는 거야. 자, 아들아. 니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.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하겠어요. 아이, 뭘! 이거 수제야. 자, 다음 나오는 여스들을 보고 더 이상형에 가까운 여스를 고르면 되겠어요. 선택! 오른쪽 잘 나왔다. 멸히보다는 이제 빛베리인... 아, 그래, 그래. 뭐 그럴 수 있어,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형. 여스들이야, 여스들. 아, 근데 왼쪽 분 되게 중단발 오지긴 한다. 부... 시긴 한데... 예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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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아, 그래도 당연히 나는... 나는 다명이. 어, 좋아, 좋아. 아이 근데 어떻게 봐도 이건 다명이지. 어... 너 오른쪽 스트리밍하고는 인사도 해봤잖아. 아오... 아니, 그게 아니라 그... 행사... 둘이 뭐, 얘기도 하고. 아니... 천안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저 얼굴도 보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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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그 자리를 나갔어? 아니...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... 아니... 아, 그래, 그래. 어! 아! 근데.. 아 나.. 아 나.. 아.. 미모 누나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아니 이거 자기 어차피 어떻게든 골라야.. 쳐다보지마 기운나빠 다음 표정 관리.. 표정 관리해야지 아휴 난 뭐.. 설명이 밖에 모르는데 뽑아야 되니까? 초다님? 음.. 초다님.. 참고로 오른쪽은.. 에비전여지.. 분화적으로.. 이건 왼쪽.. 릴펄님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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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좀 신경쓰인 사람 아닌가? 아우 뭐.. 아우 저.. 더 힘을 안써요 또 여기에 또.. 가족도 있고 뭐.. 아니 근데 이거는.. 세상에 어떻게 가족을.. 막 그런거 민박하지 말고 고르고 싶은 사람 골라 고양이 내 스타일 아니야 나도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원호! 나는 175 이상만 내 스타일이야 일단 너는 예선탈락이야 원호야 그럼 원장님은 우퍼스타일인가 봐?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단장으로 고른거에요 자아 어이 다음건 선택 잘해야돼 뭐 눈치 보고 그러면 안돼 눈치 보고 그러면 안돼 오른쪽은 스트리머신가? 그래 죽었어 내 눈 봐봐 아 나는 아들아 원한다 아 그렇지 아 저거 이쁘시다 아 아 안타깝.. 안타깝네 아 진짜 자자자 음 음 음 참고로 이분도 나랑 사귈뻔했었어 아 그리고 저 외족분은 차였어 내가 고백은 안했는데 방송중에 내가 아우 우정익씨 제가 좀 긴이 할말이 있는데 아 죄송해요 그러다갖고 우정익님으로 그래그래 우정익님 어 아 그거 아세요 여러분? 아까 내가 말했던 우와 형 이분 개쩐다니까? 가 저 옴용용거리에요 저기야 아니 내가 해명할게 아니 방송을 아니 이걸 해명해 그냥 아 그래 나도 그냥 있던 일들에게 얘기해주는 것 뿐이지 네 하루에 하루에 오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것도 갑자기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썰이 있어요 방송한지 얼마 안됐어 형 귀여우믹님하고 친해? 형 귀여우믹님하고 나중에 뭐 합방같은 거 확인 되면 나 꼭 불러주면 안 돼? 와 진짜 너무 귀여워 헤 어디 antique 풍 sn 아니 아냐 어쩔수 없이 귀여우믹님으로 자기 취향을 확고확하게 하는 것이 두 중요하다 응 어떻게 됐든 남은 것도 그렇고 너가 고양이가 는 사람을 정확히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남양인에게 오히려 떠오미 되는 일이야 네 zo 해요 잘 뽑는 거 알았어? 넵! 자! 아이씨 어이구! 미성년자네? 아이 뭐 방송도 잘하고 발음 새는 것도 귀엽고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또래애들한테 인기도 있을 거 같애 아이고 근데 이... 아이고 미성년자네? 어 신년대로가 니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! 니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쟤 진짜 방송 쉽게 한다! 진짜! 아니 진짜! 아니 진짜! 와 아니 진짜! 오른쪽 분? 어어! 김앤팔! 자! 다음! 아이고 또 미성년자네? 꽃감이 얘기해보니까 너무 상큼하고 이쁘고 귀여워 또래들한테 인기도 많대 아 근데! 아이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 아이고 이게 미성년자네? 아 근데 오른쪽 친구는 딱히 문제될 거 없어 아니 물 문제가 있는데 바로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막 사귀고 싶은 사람 골라야지! 저분으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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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래그래 자 아이고 이제 뭐 결혼 언제 하시지? 하하하하하 그냥 뭐 결혼식 하고 싶은 사람 하하하하하 보다보니까 뭐 오른쪽 어 그래!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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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게임이잖아 그냥 이분이 결혼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할게 아니고 따로 떨어뜨려서 아 그냥 이분이 솔로였으면 라고 생각하고 했어야지 너의 이상형인지 아닌지 딱 사진만 보고 판단하라고 자 간다 진짜 보기 좋더라고 진짜 진짜 사랑해야지 느낄 수 있는 구성 있잖아 아 맞아 보기가 좋긴 하네 사진만 보고 몰라 결혼하고 싶은 게 누구야? 오빠 취향 고르는 거 그렇게 힘들어 아 그렇지 아니 오빠는 오빠 취향이 어쩐 녀인지도 몰라? 그러면서 나한테 만나자 그런 거야? 아니 술 먹고 취해서? 아니 아니 나 그때도 흔들렸겠네? 아니 나 저렇게 저 새끼 오른쪽 저렇게 생긴 사람 괜찮네 볼메야 왱니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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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냉 왱니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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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善 제가 또 아들과 아들 며느리와 또 화해를 시켰어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자 지금 보도록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 영상을 본 소감이 아쉽다 저게 제가 뽑힌 게 맞았어야 되는데 저거를 아니라고 부정해버리시니까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인 거죠 뭔가 나도 근데 솔직히 이제 뽑힌 거에 대해서는 좀 살짝 좀 기분 좋았어 단장님의 그 반응 어떻게 생각하니? 아 일단 뭐 굉장히 이제 그 뭐냐 대기업이시니까 아 그냥 영광이지 그냥 나의 그냥 작은 그 날갯짓에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해당 영상에 여러분들이 과몰입을 할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저는 이 컨텐츠를 위해 일면식이 없는 단장님에게 트위치 긴말을 날려서 해당 영상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소종의 도네이션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방송 평화롭게 하고 계신 단장님에게 뭔가 큰 피해가 없게 여러분들에게 과몰입 방지턱을 좀 두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으며 다시 한번 오늘 화해 컨텐츠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개월 마지막 방송이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만난지 얼마나 됐다고 절 사버렸는지 절 사버렸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